대기업의 중간 간부였고, 연봉이 1억원인데 이렇게 듣기로는 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요. 왜 그랬을까요, 대체? 사실 방화범의 심리를 생각하면 한 2가지, 크게는 3가지까지 가는데 그냥 시청자분의 나머지 1가지는 빼고 2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불이 즐거운 거예요. 불 나면, 불 난 모습을 보면 제가 또 이상하게 불 나는 모습을 좀 봤는데 한 이틀 전에 그 얼찌로에서 어떤 특정 노포 음식점이 불이 났어요. 그런데 제가 딱 퇴근하고 가는데, 거기서 불이 났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앞뒤로 차를 다 막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관에 갇히게 됐는데 그 소방차가 막 수십 대가 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방화범들은 그런 모습이, 이게 뭔가 자기가 일을 해놔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당황하고 뭔가 오고 또 산불이면 헬리콥터 오고 이런 모습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습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뭔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방화 자체가 자기에게 쾌가함을 주는 유형, 이게 1이고요. 두 번째 유형은 세상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해요. 뭔가 세상에 내가 억울하고 눌려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내가 보복을 하고 싶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특정 건물이나 아니면 장소를 불을 태움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분노를 조금 이렇게 불태우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보이는데요.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이 사람 김 씨는 전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사람도 너 왜 그랬어? 이럴 거 아닙니까? 잡은 다음에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어요? 이렇게 대답을 했나? 스트레스 풀... 난 그게 희한한 게 26년 동안 중견기업, 그것도 아니고 대기업, 중간 간부였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, 물론 스트레스가 있겠죠. 그거 하다 보면.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을 질렀다. 그거 풀려고. 사실 뭐 이 사람 진술을 들어보면 저도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다람지라고 그래가지고 말은 이쁜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?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회적인 분노 혹은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그걸 대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억눌림을 풀려고 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봅니다. 네. 그런데 그 스트레스 풀겠다고 17년간 96번의 산불을 낸 거잖아요. 저는 또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범인이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? 이게 이 김 씨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. 96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처음 한두 번 할 때야 서툴렀겠지만 계속 거듭되면서 범행 수법도 날로 지능적으로 변했던 거죠.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고안한 도구를 이용해서 불까지 붙였다라고 합니다. 그 범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모방 범죄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든 라이터를 바로 탁 켜가지고 산불을 저지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. 자신이 고안해놓은 도구를 이용해서 불이 서서히 붙도록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산불이 번지도록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불을 냈다라고 하고.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해보면 이미 그 범인은 현장을 이탈하고 집에 가 있는 상태니 어떻게 잡겠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던 것 같고. 뿐만 아니라 왜 감시원들의 근무 시간까지 꿰뚫는 것 같다. 이렇게 감시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잖아요.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김 씨가 속이고요. 이 감시원들이랑 친분까지 싸우면서 그 감시 상황까지 동태를 섞였다라고 합니다. 어쨌든 17년 동안 김 씨가 불태운 임야가 축구장 114개 정도의 면적이 된답니다. 그리고 피해액이 18억. 그리고 이 사람 잡으려고 아니면 산불 안 나게 하려고 동원된 공무원이면 인력은 또 얼마겠습니까? 사회적 피해가 엄청난 거거든요. 어마어마했겠죠. 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울산 지역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감도 굉장했을 것 같은데.